35번 레슨. Underwater Phone 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 코드를 우리가 Dangling 코드라고 합니다. Dangling은 주릉주릉 달려있다. 매달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매달려 있는 코드들을 remove, 제거해보라는 것이 테스트에요. 그래서 35번 레슨은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영상입니다. 자, 그대로에요.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상 속의 코드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세요. 제거가 remove에요. remove. 그죠? remove 하세요. 그죠? 불필요한 코드를 Dangling 코드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밑에 정리되어 있는 이대로 그냥 하시면 제거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코드입니다. 한번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밑에 있는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영상 속에서 아, 저 부분은 불필요하겠다 싶은 부분을 한번 제거해 보시기 바라요. 자, 해보셨나요?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첫번째 우리가 만든 것이 Under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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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water 씬이었나요? Underwater 씬... 백두랍이 있었죠?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Underwater,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페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스타, 별도 있었죠? 스타 있었고 그리고 비치볼도 있었죠? 비치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패들부터 밑에 위치를 시키죠. 그래서 이벤트입니다. 랜클릭트에서 GoTo 어디로 가나요? 현재 위치로 오는 걸로 할까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포에벌 언제나 마우스를 따라가게끔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션에서 Set X to 마우스에 X. Sense에 마우스에 X 이러면 얘는 언제나 마우스를 따라가게 되죠.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아니고 다이버죠. 다이버는 여기서 이리 왔다, 여기서 여기로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에요. 그죠? 사운드도 좀 있으면 좋겠네. 어쨌거나 다이버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벤트, 이전간 통일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벤트에서 처음에 현재 위치로 오고, 그런 다음에 글라이드해서, 어디로 가나요? 글라이드해서 여기로 오게끔, 여기 오는 거에요. 글라이드, 3초간에 걸쳐서 가는 걸로 되어 있죠. 3초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턴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글라이드해서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글라이더를 해서는 좀 그렇고 볼까요? 그냥 글라이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포에벌, 컨트롤,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왔다가 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가면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포인트인 디렉션에서 처음에는 90도로 해서 가고, 돌아올 때는 마이너스 90도로 해서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90도. 이 각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또 뭐가 좀 어색을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렉션 파트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 각도를 좌우로만 터닝하겠고, 올라운드가 아니라 자우로만 터닝하겠고, 그렇게 해준 거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게 다이버이고, 다이버도 간단하게 끝납니다. 다음에 이제 스타, 피치볼 부탁할까요? 피치볼은 왔다갔다 하는 거에요. 얘도 끊임없이 왔다갔다 할 텐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 중의 첫 번째가 각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치, 현재 위치로 오고, 전제 위치로 와서 그냥, 그러니까, 이걸 Move 10스텝으로 할까요? Move 10스텝. 애를 Forever.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는 거에요.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끝이에요. On Bounce. 튕겨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모션은 있나요? 모션에서, If On Edge. 그래서 바운스 하게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됐어요. 그런데, 시계추처럼 왔다갔다만 하죠. 그래서, 요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턴, 요렇게 15도 주는 걸로 해볼까요? 끄다가, 다시 켜서, 요런 식으로 왔다갔다.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하나 더, 패덜에 만났을 때, 튕겨놓게끔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복잡한 메커니즘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죠. 이건 사실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되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아마 다음 에피소드쯤에서, 말씀을 드릴 거에요. 일단 간단하게 180도로 터닝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자연스러워요. 어쨌거나, 요렇게 만지죠. 자, 그래서, 터닝하면은, 패덜을 맞고, 터닝이 보시다시피, 이상하게 튕겨나가잖아요. 그죠? 요렇게 튕겨나가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요렇게 비스듬하게 부딪히면은, 요렇게 튕겨가야 될 거에요. 요렇게, 화살표 방향. 요렇게 다시 왔던 방향으로 가는게 아니라. 180도는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는거죠. 그죠? 그럼 비스듬하게 들어온 각도, 이 각도로 들어오면은, 이 각도로 나가야 될 거에요. 그림을 좀 크게 써볼까요? 얘가 요렇게 와서 부딪히면은, 왔던 방향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실제로 탁구공 튕기듯이 튕겨나가도록, 이렇게 구성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다음에 비슷합니다. 그거는 사실 조금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쨌거나 패더를 맞고 튕겨나가고 있죠. 그런 다음이 스타입니다. 스타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스타도 그냥 그대로 가져왔었죠. 얘를 가져와서 스타에다 두고, 스타에 복사를 가져왔습니다. 얘도 위치, 이 위치든 저 위치든 상관없죠. 그래서 턴은 필요없을 것 같아요. 스타는거죠. 그냥, 무브도 할 필요없고, 무브도 필요없는데, if는 필요하겠네. 얘는 뭐에요? forever. 패딩이 아니라, 패들이 아니라 이번에 비치볼을 만났을 때, 그죠? 비치볼을 만나면, go to 랜덤 포지션. go to 랜덤 포지션. 비치볼을 만나면, 그리고 턴 180도도 할 필요없고, 그죠? 그리고 소리도 하나 낼까요? 사운드. 뿅뿅 하는 사운드. 그죠? 그래서 비치볼을 만나면, 소리를 뿅 내면서, 랜덤 포지션으로 딱 안겨가는 거에요. 그니까요? 그래서, 뭔가 비치볼 움직임이 좀, 마음에는 좀 안됩니다만, 자, 어쨌거나 튕기가죠? 자, 요런 상태에서, 그냥 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스코어를 올려주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variable, make of a variable, score. 그래서, ok. 됐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스코어를 1만큼 올려주는 거죠. 그죠? change, 소리를 내고, 어... 스코어를 올려주고, 그죠? 그리고, 처음에, 스코어는, 시작할 때는, 제로로 두고, 그렇죠?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튕겨다니면서, 흠, 갇히게 됐네. 자, 이 스코어 별이, 그냥 가만히 자기 자리에만 있는 것 보다는, 좀 움직이는 게, 또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딪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움직이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다시, 왼클릭트 하나 더 해서, 따로, 해주는 게 나아요. 이걸, 하나의 블랙에다, 여러 개를 섞어두면, 코드들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로 로직이 다른 로직은, 별도로, 왼클릭트, 만들어서, 여기다가, 구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웹을 넣고, 그 다음에, 어, 3초 기다렸다가, 그죠? wait, 3초마다, 장소를 옮기는 거에요. 3초마다, go to, 랜덤 포지션. 요렇게, 해주죠. 그러면은, 별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3초마다, 자기가 옮겨 다닐 거에요. 부딪치면은, 소리도 나고, 또 소리도 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죠? 어쨌거나,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상에 있는 코드랑, 거의 유사하게 작성을 했는데, 보시면은, 뭔가 좀 다르죠? 훨씬 더, 이 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훨씬 더 간결하죠. 그러니까 영상에 있는, 여러분이 시청하신 영상에 있는 코드와, 지금 제가 작성한 코드의 다른 점,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불필요한 코드들의, 댕글링 코드라는 거죠. 댕글링 코드가 어떤 부분인지, 영상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코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치볼 코드는,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타는, 요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렇죠? 패덜은, 요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는, 요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스타 부분에서도, 요 부분을, 요렇게 그냥, 여기다 넣어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럼, 하나로 깔끔하게 되죠. 그렇죠? 하더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어? 그러네. 지금 별이, 별이 부딪쳤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띵띵 안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두개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분리시켜 놓으면은, 두개가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여러분, 합쳐도 보시고, 이렇게 저처럼 분리도 해 보시고, 둘 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작성되어 있는 이 코드와, 이 코드에요. 이 코드와, 그리고, 어, 영상의 코드를, 비교하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왜 달라도 되는지, 같은 부분은 왜 같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신 다음, 다음 에피소드로 넘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테스트에요. 댕글링 코드, 그러니까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어, 익히는데,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어,